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차례는 끝이야. 내 턴이다. 노! 지속 마법 발동! 베이지 캐럿! 용병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주마! 개선! 마법 카드 발동! 등장하라! 몬스터를 독수 소화! 배틀! 자, 어서 닮아보도록 해. 턴 랜드다. 간다! 내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걸렸구나! 몬스터 효과 발동! 등장하라! 몬스터를 독수 소화! 걸렸구나! 몬스터 효과 발동! 카드를 얻어두겠어! 내 차례는 끝이야! 내 턴이다! 노! 내 턴이다! 가! 플레이어의 다이렉트 어택! 중간은 미래를 믿는다! 곧 미션은 종료된다. 턴 엔드다! 나는 결코 질 수 없어! 내 차례야! 난 이 카드에 모든 걸 걸겠어! 드로우한다! 좋아! 몬스터를 공격 패시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부탁한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차례를 넘기겠어! 이 미션 금방 끝나겠다! 내 턴이다! 로우! 카드를 덮어두겠다! 나오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배틀이다! 목표 확인! 몬스터로 공격!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덮어둔 카드를 얄겠어! 함정 발동! 엄청난 녀석이군! 하지만 나도 마지막 작전을 발동하고 있지! 요주에 있는 볼키닉 카운터의 효과로! 너 역시 데미지를 받는다! 하지만 나도 마지막 작전을 발동하고 있지! 요주에 있는 볼키닉 카운터의 효과로! 너 역시 데미지를 받는다! 그거야! 몬스터 효과 발동! 내가 졌다... 겨우 그 정도의 공격으로 날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내 화염대! 그 진정한 무섬을 너한테 보여주마! 마법의 패를 써서 결판을 내도록 하죠! 요! 간다! 내 턴이다! 볼키닉 로켓! 볼키닉 로켓의 효과를 위해서 블레이즈 캐논이라는 이름이 붙은 카드 한 장을 배에 추가한다! 턴 엔드! 내 차례예요! 드로우! 카드를 덮어두죠! 카드를 덮어두죠! 몬스터를 세트! 내 차례는 끝났어요! 간다! 내 턴이다! 자, 어서 덮겨보도록 해! 턴 엔드다! 내 차례예요! 드로우! 몬스터 효과 발동! 나와라! 몬스터를 소환! 자!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힐석! 장착마법 발동! 몬스터릭 특수 소환! 배틀 페이즈! 가거라! 공격! 장착마법 발동! 가거라! 몬스터로 다이렉트 어택! 걸렸구나! 몬스터 효과 발동! 차례를 마치죠! 자, 변신 차례예요! 내 턴이다! 배선! 마법 카드 발동! 등장하라! 몬스터를 독수 소환! 몬스터를 세트! 이 순간!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자, 어서 덤벼보도록 해! 턴 내 엔드다! 내 차례로군요! 드로! 배틀 페이즈! 좋아! 공격! 병원단! 몬스터 효과 발동! 가거라! 플레이어드! 다이렉트 어택! 장착마법 발동! 걸렸구나! 몬스터 효과 발동! 제 차례는 끝났어요. 간다! 내 턴이다! 로우! 몬스터 효과 발동! 나와라! 몬스터를 독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난! 몬스터를 독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이럴 수가! 우리의 힘이! 미션 컴플릿! 미션 컴플릿! 미션 컴플릿! 인정 사정 없이 산산조각 내주겠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 우선 이 듀얼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자. 니녀석을 인정 사정 없이 산산조각 내주겠다! 듀얼! 간다! 내 차례들! 나타나라! 몬스터를 소환! 차례를 마친다! 자, 니녀석 차례다! 내 턴이다! 드로우! 최성마법 발동! 프레이즈 캐론! 이게 바로 널 쓰러트릴 전술이다! 자, 어서 덤벼보도록 해! 턴 랜드다! 간다! 내 차례들! 드로우! KS! 마법 발동! 마와라! 하얀 영령! 하얀 영령의 효과 발동! 배틀! 하얀 영령으로 공격! 멍청해져라! 하지만 나도 마지막 작전을 발동하고 있지! 요주에 있는 볼키닉 카운트의 효과로 너 역시 데미지를 받는다! 하지만 나도 마지막 작전을 발동하고 있지! 요주에 있는 볼키닉 카운트의 효과로 너 역시 데미지를 받는다! 하지만 나도 마지막 작전을 발동하고 있지! 요주에 있는 볼키닉 카운트의 효과로 너 역시 데미지를 받는다! 니가 감히 니 녀석 니가 감히 차례를 해맞힌다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내 턴이다 드로우 몬스터를 세트 이 상황은 위험해 턴 내 엔드다 날 차례라 드로우 나타나라 몬스터를 소환 너라 싱크로 소환 배틀 사정없이 날려주지 몬스터로 동격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그곳이 끝없는 어둠 속이라면 빛의 용을 이끌고 어둠에도 물들어라 푸른 눈에 횡령 니가 감히 차례를 해맞힌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판단해라 내 턴이다 로우 몬스터 효과 발동 나와라 몬스터를 툭스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다 배틀이다 목표 확인 다이렉트 어택 니 녀석이 겨우 그 정도의 공격으로 날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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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으로 흥! twins 시청 But 로우 금 확인 ishi 20 주 ane